5개월 된 아기도 외출 시선 크림을 발라야 한다. 정답은 엑소였습니다. 아쉽지만 6개월 이하의 아기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도 아기가 저한테 2명 있는데 아기들을 키워보니까 6개월 이하는 보통 외부에 나가실 일이 많이 없어요. 접종하실 때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태양으로부터는 평소 생활하실 때는 조금 안정적이기는 한데 혹시나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나 모자나 이런 것들로 커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지수가 특히 40 이상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넘어선 돌을 넘어선 아기부터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선크림 사용을 자제해 주는 게 좋고 외출 시에는 선크림 대신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